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2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4년 임기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역을 수행한 지 딱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현직 단체장의 평가는 어떨까요? KBS 광주방송총국이 광주지역 5개 구청장의 직무수행평가를 확인했습니다. 뉴스7, KBS 여론조사 결과로 출발합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3년째를 맞이한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재선의 임택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66%, 잘못하고 있다 23%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나누면 제1선거구에 해당하는 계림, 산수동 지역은 제2선거구인 학동, 지산동 등보다 상대적으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초선인 김의강 서구청장에 대해서 서구민들의 응답은 잘하고 있다 63%, 잘못하고 있다 24%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의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40대는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재선인 남구 김병래 청장은 긍정평가 71%, 부정평가 20%를 얻었습니다. 봉선, 주월, 월산동 등의 1, 2선거구에서는 긍정평가가 70%를 넘겼지만, 양림, 박림, 백운동 등으로 이뤄진 3선거구에서는 64%에 그쳤습니다. 역시 재선인 문인북구청장은 64%의 긍정평가를, 23%의 부정평가를 받았습니다. 30대의 긍정평가는 52%에 그쳤는데, 29세 이하와 70세 이상에서는 75%를 넘겼습니다. 초선의 박병규 광산구청장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9%,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3%로 집계됐습니다. 40에서 50대의 긍정평가가 50%선에 머물렀고, 부정평가는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하면 5개 구청장 가운데 김병래 청장의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박병규 청장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광주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전남 해당 선거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각 선거구마다 500명에서 509명이 답해 응답률은 10.5에서 14.1%,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3.1에서 5.2%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KBS 뉴스 양 Philipp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